안녕 자기! 우리 어디 가요? 빙콩 갑니까?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뻐! 여러분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출을 할 거예요! 우리 망고도 같이 갈 거예요! 망고 처음으로 백화점 갑니다! 가오도 갈 거고 천암도 갈 거고 거의 한 단년만에 외출이라서 옷도 좀 사고, 쇼핑 좀 하려고요 지금 코로나가 해제된 지 얼마 안 돼서 사람이 많을 거 같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쇼핑 갑시다! 맛있다! 응? 응? 진짜 이거 꼬박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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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응! 응!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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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망고도 백화점 처음 가본다! 좋네! 네!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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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다 찍어줄까? 응! 아니! 괜찮아요! 어.. 보니까 어..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네요 오늘이 토요일인데 사람 별로 없고 어.. 열었고 카페도 열었고 다 열었네요 거의 거의 다 열었고 여기가 다낭에 한군데 밖에 없는 한군데 봤나? 방금 H&M이에요 H&M 여기 카메라 가져올 수 있나? 여기 이렇게 가르면 저렇게 온도 체크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저도 여기서 청바지나 티셔츠 하나를 지금 교과해요 교과 볼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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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워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금도 인사를 했는데 제가 방금 알아봐서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옷을 몇 개 고르긴 했는데 입어봐야겠네 나 여기 여기 있어? 아니 아직 안 입어봤어 일단 같이 가면 돼 망고고 이거 뭐지? 그 차는 여기 여기 일단 한국 브랜드 한국 브랜드 한국 브랜드 문 닫았네 나이키 여기는 리바이스 리바이스 옷을 좀 세우고 싶은데 지금 나이를 안고 있어 가지고 사이즈 확인이 어렵네 나이키 가서 신발을 좀 사야지 나이키 나이키 매장에서 제일 큰 신발을 신고 왔는데 제일 큰 신발이 280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발 사이즈가 285에서 290 사이로 신는데 지금 사이즈가 맞은게 없어서 그냥 나갔어요 아디라스 한번 가보고 신발 없으면 한국가서 사던가 해야지 베트남 사람들이 발이 작아서 그런지 제 발 사이즈에 맞는 신발이 잘 없어요 다음은 아디다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디다스 베트남 아디다스는 나이키 다 비싸요 한국보다 더 비싼 거 같아요 저는 주로 아울렛 이용해서 그런지 몰라 아무튼 매장하는 촬영이 좀 그러니까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디다스 신발로 사실 한번도 사본적이 없는데 사이즈가 있는지 모르겠네 일단은 제일 큰 사이즈를 한번 시켜봤어요 확인해 봐요 오랜만에 사이즈가 있는거 봤어요 아디다스 신발에 사이즈 맞는게 있네요 신발 사야되겠어 자기 웨스쇼핑 안해? 뭐 사고 있어? 나 카드 없어 어떻게 사 아님 맘으로 입고 있어? 어 신발 하나 있어요 컬러만 좀 고르면 될 거 같아 요즘 거 아디다스 좀 많이 사는 거 같아 아디다스가 생각보다 이쁘게 잘 나오는 거 같아 이거 이건데 저 컬러만 티프로니야 이거 핏냐? 어 괜찮은 거 같아 사이즈 다 예뻤어? 어 사이즈 체크해 봤어 하고 싶어? 어 어떤 게 제일 이쁜 거 같아?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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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색깔? 나도 지금 한홍 이거 없대 이거랑 이거랑 하지만 이거 콘코 아 이거 한홍 이거 한홍 한홍 이거 사이즈 좀 맞다 이 땜 안 믿어? 어 괜찮은 거 같아 잘 안 믿어 안 믿어? 응 이거 봐 자기 고마워 4백만동이야? 디스카운트에서 4백만동이야 원래 5백만동이야 내가 신발을 사줬습니다 사랑해 자기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리고 잘 먹기 힘든 것을 보고 나 없는 것 같아요 사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모두 많이 사요 뭐라고 할까요? 얼마요? 4백만동이야 지금 500만동 넘었는데? 진짜? 피스카운터 없냐? 거의 1000만동인데? 990만동인가? 거의 1000만동인데? 990만동인가? 진짜? 21 22 23 24 50만원정도 산거같아 50만원정도 엄마가 쇼핑 많이해서 슬프지만 망고가 더 행복해 망고 것도 좀 사냐? 아직 못사냐? 망고가 어딨어? 하긴 집에 옷 많다 힘들어? 흐흐흐 매워 마우니오 9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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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 끝 집에 가자 바이바이 망고야 인사 좀 해줘 흐흐흐흐 망고 오늘 쇼핑 없는데? 망고 오늘 태어나서 처음 쇼핑했는데 하지만 안 먹는 것도 안 봤다 흐흐흐흐 흐흐흐흐 으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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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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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무이 6무이